자 시작 WSG 7-100 파인 그라인더 신제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인치 그라인더입니다 구성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체, 운전판, 손잡이, 렌치, 추가 카본 브러쉬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 파워는 760W이기 때문에 기존 대부분이 600W였기 때문에 파워는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금속으로 된 마감이고요 스위치는 안전 스위치입니다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가요 간장 이 분야 파워는 종류 밀joy기 그리고 이 분야 이 분야 다르침 이 분야 이 분야